수출 전용 구두로 가시는 길입니다. 여기 있는 차들은요. 수출 대기중인 차들이구요. 저희 전문 드라이버 에어에서 보겠습니다. 400분 정도 계시거든요. 아무나 운전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드라이버는 없으십니까? 드라이버 나만 드라이버 있어요. 자 옆에 수출 선정팀 보이시죠? 여기서는 차를 매시기 전에 마지막 품질 검사가 수동을 맡아보겠습니다. 퀄리티 컨트롤 바고 사카이 낭 아나사바르고 수를 자세히 오쩔니